으 으 으 으 으 장난친과 장난친 거야 어 뭐 마술하는 장난친 거야 멋있는 거 보이신데 일단 장난친 거야 알겠지 울지마 안티 한 명 늘었네 어떡하지 괜찮겠어요? 땡겨서 이렇게 돼야 돼 이렇게 됐잖아 안 아프겠어요? 아 전혀 안 아파 아 아 아 컷 됐는데요 아 아 자세가 이렇게 이렇게 그게 등으로 안개야 돼요 후 그렇지 그렇지 오케이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 손 안 돼? 이 손 아 아 진짜 맞았어요? 어떡해 안 돼 안 돼 괜찮죠? 안 돼 안 돼 이거 뭐 무조건 안 돼 네 으 이케 저 대신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감사합니다.